흐음... 이마라인 올라가는 퍼마는 없나요? 항문이라는 단어가 금지어 먹을 것 같은데? 어? 누구인가? 완전 사고 이해해달라 해 어? 야 쟤 이직한다 야! 연봉 얼마 줬는데? 더 줄게 내가 어? 뭐 뭐 4천? 5천? 어 얼마? 아니 뭐 평소에 뭐 불만사항이라도? 뭐 뭐 휴가 좀 휴가 주 5일? 오케이 오케이 주 5일 안돼? 야 저 새끼 막어! 이직한다! 시발 중국해사로 간다! 아 아 맞다 그냥 돌아오지 않아 연봉이 1억이었거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국이 돈이 많아 우리,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좋아, 이거 미사일 스킬 한번 써 볼까? 좋아, 미사일 간다 아아 어, 미사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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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쏜다 발작! 아 이거 무슨 자살버튼이야? 누르면 죽어? 전에도 했던 얘기인데 백수들이 대기열 못 들어가게 간다고 백수 게임하지 말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러면 직장 관두고 직장 대기열 비켜주시든가 취직하게 본인이 직장 대기열 나와주시면 백수들 그 생각을 하셨어야지 꼬면 직장 관두시든가